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쿠플라인의 전설은 12세기에 기록되기 전까지 구전으로 전해지던 아일랜드 설화 모험집인 얼스터 사이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신화 속 영웅은 얼스터 왕국에서 세탄타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유명한 여전사 스카타치에게 전쟁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축구 경기에서 괴물 사냥개 플란을 혼자서 무리친 후 새로운 이름과 용맹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제 쿠실랭의 놀라운 여전과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세요. 쿠플라인은 코나우트의 매즈부 여왕의 군대에 맞서 이 지방을 지키기 위해 얼스터 왕의 요청을 받은 독보적인 능력을 지린 전사였습니다. 타임보 쿠일인기 즉 쿨리의 소습격은 황소 한 마리를 둘러싼 두 왕국 간의 장대한 투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츄라인은 놀라운 힘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홀로 코나우트 군대를 물리친 영웅입니다. 그의 유명한 전투 광란을 포함한 그의 전투 업적은 아일랜드 민속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쿠츄라인의 이야기는 충성심, 명예, 운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개고기를 먹거나 대접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이스라는 초자연적 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속임수에 넘어가 이 가이스를 어긴 것이 결국 그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비극적인 최후에도 불구하고 쿠츄라인의 유산은 아일랜드 영웅주의와 회복단역성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일랜드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문학, 예술, 심지어 정치 운동에까지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쿠츄라인은 아일랜드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영웅으로 놀라운 힘과 격렬한 전투 기술로 유명합니다. 그는 세탄타 신으로 태어나 루크신의 아들이었죠. 어린 시절 쿠츄라인은 전투에서 놀라운 힘과 기술을 보여줬고 곧 강력한 전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세탄타는 투어 놀이를 하다가 대장장이 쿨란의 사나운 정비견과 마주쳤어요. 세탄타는 투창과 공으로 그 개를 죽이고 자신이 정비견이 되겠다고 자청했어요. 이후 세탄타는 쿨란의 사냥개라는 뜻의 쿠쿨라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쿠츄라인의 영웅 여전은 여전사 스카타치에게서 마법의 창인 개구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스카타과 함께 수련하기 위해 스카이 섬으로 떠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 에메르가 전사왕 에일릴과 왕비 메드부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쿠츄리는 아이릴의 군대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고 전투에서 많은 전사를 죽였습니다. 또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 전사였던 페르디아들을 그렇단 여러 강력한 적들과 맞서 싸워 물리쳤습니다. 쿠츄라인의 영웅 여정에는 멘토, 문턱의 수호자, 유혹자, 그림자, 전령 등 많은 원형이 등장합니다. 여정을 통해 쿠츄라는 용기, 충성심, 명예 등 많은 영웅적 특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쿠츄라인은 결국 자신의 오만과 교만 때문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의 전설은 계속 이어져 아일랜드 신화에서 영웅과 영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쿠츄라인은 아일랜드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영웅으로 용기, 힘, 충성심과 같은 특성을 구현한 인물입니다. 그는 뛰어난 전투 능력과 동족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유명했습니다. 쿠츄라인 이야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충성심의 중요성이며, 이는 왕과 백성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헌신에서 잘 드러납니다. 쿠츄라인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희생입니다. 이야기 전반에 걸쳐 쿠츄라인은 백성을 보호하고 영웅으로서의 의문을 다하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룹니다. 예를 들어, 그는 천사의 운명을 완수하기 위해 전투에서 압도적인 역경에 맞서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희생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쿠츄린의 이야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전사이지만, 그의 승리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피해와 외교와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쿠츄라인은 아일랜드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영웅으로, 놀라운 힘과 격렬한 전투 기승로 유명합니다. 그는 세탄타 신으로 태어나 루크신의 아들이었죠. 어린 시절 쿠츄라인은 전투에서 놀라운 힘과 기술을 보여줬고, 곧 강력한 전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세탄타는 투어 놀이를 하다가 배장장이 쿨란의 사나운 정비견과 마주쳤어요. 세탄타는 극창과 공으로 극애를 죽이고 자신이 정비견이 되겠다고 자청했어요. 이후 세탄타는 쿨란의 사냥개라는 뜻의 후쿨라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쿠츄라인의 영웅 여전은 여전사 스카타치에게서 마법의 창인 대부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스카타과 함께 수련하기 위해 스카이 섬으로 떠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련과 도전에 진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 에메르가 전사왕 에일릴과 왕비 메드부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쿠츄리는 아이릴의 군대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고, 전투에서 많은 전사를 죽였습니다. 또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 전사였던 페르디아들을 끌었단 여러 강력한 적들과 맞서 싸워 무리쳤습니다. 쿠츄라인의 영웅 여정에는 멘토, 문턱의 수호자, 유혹자, 그림자, 전령 등 많은 원형이 등장합니다. 여정을 통해 쿠츄라는 용기, 충성심, 명예 등 많은 영웅적 특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쿠츄라인은 결국 자신의 오만과 교만 때문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의 전설은 계속 이어져 아일랜드 신화에서 영웅과 영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쿠츄라인의 이야기를 분석해보면, 아일랜드 문화의 가치와 이상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충성심, 용기, 명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아 발견과 개인적 성장을 향한 영웅의 여정을 강조합니다. 쿠츄라인의 고난과 승리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경험이 어떻게 빛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쿠츄라인의 이야기입니다. 수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용기, 충성심, 희생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이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